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당 차원의 입장 정리는 지난 6월 4일날 여의도연구소가 배포한 11쪽짜리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소는 6월 4일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A4 11페이지 분량의 부정선거 의혹 논란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일단 당 차원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래통합당이 민경욱 전 의원과 일부 유튜브 등에서 제기된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실상 근거가 없다. 둘째, 향후 미래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나서서 선거 부정 의혹 등을 제기하고 파헤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셋째, 다만 통합당은 사전투표 이래 투표가 높아지는 부작용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사전투표 개표 결과 조작 의혹, QR코드 관련 의혹, 투표용지 뭉치발견 등 투표용지 관련 의혹,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 조작 의혹, 투표함 바꾸치기 의혹, 그 외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팩트체크를 행한 예의도연구소의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점은 예의도연구소와 이 같은 결론을 어떻게 도출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의도연구소는 팩트체크 방법으로 자체 조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문제를 깊이 파헤쳐온 외부 전문가들과의 맨담도 일체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예의도연구소가 의존한 팩트체크 방법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와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 등을 참고로 해서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체크 방법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는 주요 부정선거 의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명 등을 별첨 자료를 통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요 언론사의 입장을 그대로 당 차원의 입장으로서 수용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선관위와 언론사의 팩트체크 내용을 고스란히 미래통합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수용한 것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용어를 팩트체크라는 그런 것을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래통합당의 상청부에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이라는 것은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수준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연구소는 일종의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미래통합당의 고위직들의 바람을 그대로 수용하는 선에서 보고서 작성을 끝내고 미래통합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 수뇌부가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결론을 낸 다음에 이것에 맞추어서 여의도연구소가 선관이 발표자료나 얼려온 자조들을 짜집게 해서 결론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장차원의 입장을 정리한 것은 공당으로 취해야 될 마땅한 입장과는 아주 동떨어진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표를 던진 다수의 유권자 입장을 고려하거나 그리고 공정선거가 파괴됐을 때 선거 조작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앞날이 미치는 중요성을 염두에 둔다면 최소한 선거 부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사람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성의있는 합리적인, 객관적인, 공정한 그런 결론을 도출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목말하는 사실은 보고서엔 단 한 줄도 검토사항으로 사전투표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근거가 있다는 그런 문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미래통합당의 당 차원에서 선거 부정은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래통합당의 굴종적이고 아주 비객관적인 그런 부분을 살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서울선거구 49군데 가운데서 모두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일 득표율보다도 12% 높은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것을 두고 고스란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을 그대로 담아서 그냥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서초구나 강남구조차도 여타의 다른 서울의 지역구하고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것조차도 일부 유튜브나 그 밖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통계학적 문제에 대해서 전혀 수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엉터리 해명 자료를 그대로 도입해서 그냥 정당화시키게 됩니다. 민주당 후보의 평균 득표율은 사전투표의 선거일 득표율보다 10.7% 높게 나타났으나 시도별 광주는 1.89% 서울은 13.06% 군사는 0.52% 당지는 18%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유권자의 특성을 조정할 뿐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적 변칙현상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미래통합당이란 당 차원의 여의도연구소가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통계적인 현상은 이번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거짓 해명을 우리나라의 1야당이 보고서에서 그대로 싣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아무튼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미래통합당 내부에 있다고 봅니다. 유력한 이유는 자신들 또한 당내 대표 경선이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그 너머에서 부정선거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대단히 강력하게 시사하는 그런 종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야당이 손을 들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재검표를 신속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없다는 사실을 깨어있는 국민들이 깊이 각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하는 뭐들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뭐들이다. 이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경구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적용됐습니다. 정치하는 뭐들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뭐들이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